그냥. 그런데 우리 그럼 세 명이서 찍는 건가? 그냥 이 노래 어때요? 딱 괜찮아. 딱 승혁이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 노래가 생각났어.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. 나는 사실 한 명이 더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. 퍼플몸이니까 둘이서만 출 거라고 생각을 했지. 내가 와서 싫은 거 아니야? 아 뭐야. 미안해. 눈치 없이 왔다. 이거 CF에서 너무 해야 되는 거 아닌데? 아 진짜? CF에서 나왔어? 이거 하려면 그거를 되게 잘해볼 것 같아. 이게 지금 광고 이미지가 진짜 세잖아요.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. 그 그림을 깨는 신선함을 줄여야 되니까. 익숙한 노래를 잘 살리는 게 어려운 거라서. 되게 철저하잖아. 근데 난 둘 다 상관없어. 사실 내가 고른 음악은 정말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거든. 또 골라? 셋이서 출기에는 나는 더 두 번째 음악이 괜찮을 것 같아. 누나 말대로. 다 같이 좀 이쁜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되게 진짜 뮤직비디오처럼. 근데 난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아 진짜? 아 진짜? 아하